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제작으로 유명한 파워 디렉터 앱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하나 설치합니다. 플레이스토어 터치에서 많이 쓰이는 것이 키네마스도 있지만 오늘은 파워 디렉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워 디렉터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런 파워 디렉터 편집 프로그램이라는 게 뜹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제기용에는 열기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은 제기용에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열기라는 글자가 뜹니다. 설치를 안 하신 분은 설치라는 글자가 떠요. 그러면 그 설치를 터치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한 다음에 편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